지금 18개밖에 못 맞았어요 아직 아직도 18개밖에 못 맞았어 약점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딜은 센데 약점이 아예 없는 것 같아 약점 안 때려둬 쟤 사정거리가 안 돼 아 눈깔이 약점이구나 내가 멀리서 때려가지고 약점이 잘 안 보이는 거였네 이쪽 봐봐 눈깔이 약점이네 음 좋아 탄이 없다 너무 멀어서 내도 약점을 제대로 못 봤어 어 확실히 제트백이 있으니까 전투가 화려해졌구만 이거 저격증 탑만 쪼 놓고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not bad 무기를 전부 다 오래 만드는 게 어차피 최종 목표가 무기 오래 만들고 파밍하는 게 최종 목표일 거예요 무슨 RPG 게임이든지 다 그래 무기 업그레일 다 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 무기들을 활용해서 랩업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이게 3레벨까지는 랩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부턴 좀 잘 안 되는 거였네 생각보다 많이 잡아야 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디 가야 되지 저기다 여기 성 있죠 올라가는데 진짜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잡몹들은 우리 저루콘 아저씨면 충분하세요 오우 오우 아니야 이제 왼쪽으로 가요 여기 위에 먼저 먹고 가죠 이쪽 방향 충전 다음 충전할 만한 데가 어디 있지 이 스나로 위치 확인도 가능한 게 좋다 이쯤에서 저기 충전할 만한 데 있는데 여기 다시 한 번 더 충전 가능한가 아 다시 한 번 갔다 오면 충전이 되구나 개꿀 저기 한 마리 더 있다 스나로 젖어 봅시다 이번에는 포지션 포지션 스나의 가장 좋은 건 Australian 용암 사이로 돌아버렸다 오 두 마리 안 있는데 스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포지션이 눈깔 맞춘다 대기줌 대기줌 아 바로 맞고 히트스킨이구나 한탄창으로 못 자면 된다 아 이거 타거리가 너무 짧다 좋았어 이거 내 한마리 잡으면 3개씩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중위병이야? 로봇 중위병인데 아 얘꺼 피하기 힘드네 제트팩으로 피해야겠다 미쳤는데 와우 와우 개쎄 스나 오 치명타 피해 10% 탄 하나 더 늘려주는 거 사격 속도 치명타 피해 그니까 헤드 맞추면 이제 디디 약점 때리면 때릴수록 센 무기죠 이렇게 되면 미스터 절건 오 12발 몇 개 먹어야 돼 아직 30개 밖에 못 막았어 거의 다 돌았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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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제트백 아끼면서 바로 도착 보급 오 스나 스나 딱 좋은 자리 대기 불안정이라니 여기 오면 안되는거야? 어 오면 안되는 곳이구나 여기 한마리 있고 아까 날아다니는 애 한마리 더 있고 잡목들을 너한테 박힌다 수리탄 날리면 금방 깨긴 하는데 일단은 무기 업그를 먼저 해야 되니까 어디 연결되어 있어? 스나 갑니다 어어 개쎄네 오호호 2랩 딜 봐 포지션 잡으러 갑니다 저까진 안댔지? 마 이쪽 봐 좋았어 63개 아 36개 이쪽 섬에 가야되거든요 여기 같은데 여기 위에 어 황금볼트 있다 오 황금볼트 얻었다 아 황금볼트 이따 이딴 식으로 있어 맵에 표시도 안돼? 심각 심한거 아니야? 아니 맵이 표시도 안되는 지형이 있으면 어떻게 찾으라고 이런 곳에 황금볼트를 냅두고 찾으라는 거야? 저기 위에 올라가는 건가? 스나 갑니다 여러분 턱 턱 일단 어그로 마 돌아봐 눈깔이 한번 보여줘 오케이 한대 한대 더 아 맞추고 있는데 에니미 다운 좋은 스나소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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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 오호 아 여기 너무 멀다 여기 한마리 더 있네 뭐야 이거 다른건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오 미쳤다 돈 천원이나 준다 여기 뭐야 지하를 통해서 오는 것 같아요 저쪽 문을 타고 여기 어 여기 여기 통해서 지하를 타고 가는 것 같아 아 님베 아 아 아 아예 안맞네 이 상태는 음 수류탄을 벽 뒤에 던져서 대가리 대가리를 터뜨리자 호호 아예 저기도 있네 저거 먼저 잡고 올까요 아직 근데 연료가 없어서 뭐하는거지 이게 아 여기 여기 통해서 여기 통해서 저길 가는거구나 아까 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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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화염방사기가 더 좋긴 한데 일단 무기 레벨업을 좀 시키기 위해서 저거 I shall let you lead the radian side. Mr. Zircon, it's only two kills. 스나를 굳이 이걸로 쓸 필요 없으니까, 여기 등록시킬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둡시다. 이렇게 해서 나갈 수가 있게 만든 거구나. 복으로 한 단 더 하고. 저기를 가야 되거든요, 왼쪽. 복으로 한 번 여기서 더 하고. 저기 가야 돼요. 한 번에 갈 수 있으려나? 어, 여기도 내가 있네. 두 방. 두 방 컷. 어, 여기다. 야, 나 좀 봐봐. 여기 돌아봤을 때, 이쪽 앞서기 앞점이었어. 여기. 아, 개 맞추기 힘드네. 아, 나. 나노 테크 좀 찾는 것 같아. 마지막에 주인공을 놓고. 무하스olit기 핵 quart hous Rich.